3명이요. 육개장 3개 주세요. 뭔데? 어떻게 유튜브 시작해요? 그러면 지금 찍으면 안 되지. 지금 태용 왔거든. 이럴 때 찍으면 안 되지. 8대나. 머리 선진한 다음에 찍었어야지. 우산산은 이런 데가 있어. 이런데? 2천 군데 있어. 대남이가 이런 데 사는 이유가 이런 거지. 여기만 해도 벌써 한 50개 넘는데 뭐. 시골이야 시골. 무기동에도 한 100개 있고. MC촌데. 요새 산 아래 카페라고 있대. 산 아래 카페라고 이름이 산 아래야. 어디 있는데? 우희동에 있어. 근데 뭐 카페는 갈 필요 없어. 우리 집이 카페이지. 알잖아. 하풀 그렇네. 커피가 맛이 없어. 6천 원이야. 커피 한 잔에. 얘네 집이 싸게 싸. 그냥 타주니까. 그냥 타고. 전기값 밖에 안 들지니까. 생색을 준다네. 생색. 생색이야. 세상 생색이야. 니가 사고 있겠냐. 1, 2, 3. 오늘 그냥 기가 산다. 내가 사야지. 여기까지 왔는데. 왕신이는. 바지도. 항상 우리 체감당에 마감으로 살고 있잖아. 그렇지. 그 바지만 해도. 반바지 변신해서. 뭐? 게이터 트라우저. 우리 그거 사가지고. 트라우저. 그거 사줘가지고. 결혼식 빼곤 다 입는데. 저거. 잘 때리는데. 어. 자크 열면 반바지. 자크 잠그면 뒷바지. 어. 이거 씻었어? 안 씻었어. 나도 마스크. 마스크 안 벗으려고. 요새는 안 씻긴 한데. 응. 마스크 쓰네. 근데. 마스크 쓰니까. 마스크 쓰니까. 감기는 헛게 안 걸리는 거야. 그렇지. 내가 옛날에도 마스크 왜 썼는지 알겠지. 아니. 저거. 자꾸 버릇이 저거. 저거. 저기 고기 있잖아. 고기. 중으로 당겨서 저거. 저거 찍어봐. 카메라로 당겨? 응. 여기 우리 동네야. 6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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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인데. 지금 5천원이에요. 4천원 몇 원인 거 아니야? 여기인 줄 알아? 네. 원자대급 상품. 원자대급 상품. 원자대급 상품. 응? 그냥 오린 거 같아. 이거 대나물 단골이야? 응? 대나물 때문에 알게 됐지. 여긴. 뭐. 한. 한. 40분 왔지. 응. 바로 지앞에 가가지고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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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응. 근데. 보통 육개장보다 살짝 매콤할 거야. 한번 먹어봐. 약간. 그만 찍고 먹어봐. 정말 맛있이. 음. 시청자 원 recon samping 아. iev__. 뭐. 당면이 많이 화В Chris' 인수를 보냐 branded 날씨. 참grad 조금만. 間 사이 전. dan 날씨. 맞지 그렇게шь. five flowers? 들ometric의 하닭소스를 먹는 곳. 여기 한 40가득 있잖아 봐봐 대충 떴는데도 지금 한 40개 아니 그만하고 빨리 닥쳐먹어 안녕하세요 진짜 잘 먹었어 맛있다 그리고 가성지 짠 맛있게 잘 처먹네 냉면복 이 주변에 콧구멍까지 꼬집가루가 있잖아 콧구멍이 있잖아 우리 동네가 어때? 대나미녀 동네가 자연친화적이며 니가 여기를 고집한 줄 알겠네 봐봐 집들 봐봐 봐봐 여기 기계 맥키지? 서울에서 이런 곳이 어딨냐고 성북동하고 펼창도 밖에 없어 근데 3미치라 좀 춥잖아 그치? 여름엔 더워 여름엔? 확실히 겨울은 진짜 추워 수유역이 0도야 근데 우리집은 영하 3도야 여기서 1kg밖에 차이 안나는데 2kg 정도? 잘 먹었다 잘 먹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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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